미국의 아이스하버식 어도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취재 결과 비가 오지 않을 땐 어도가 말라버리기 일쑤였고, 하천 바닥을 기어오르는 저서성 어류를 위한 통로는 아예 막혀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유량 변화가 심한 국내 하천에 맞는 어도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차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황어 회기철을 맞은 강릉 영곡천입니다. 어도 입구의 자갈마다 노란 황어 알이 수북합니다. 황어대가 어도를 통해 모천으로 오르지 못하고 산란한 뒤 죽어버린 겁니다. 갈수기엔 어떨까? 같은 볼을 10여 일 만에 다시 찾았는데 어도의 콘크리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이렇게 어도 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장어 같은 저서성 어류의 이동을 위해 어도 블럭 밑부분에 뚫어놓은 구멍도 나뭇가지나 바위, 황어사체들로 아예 막혀 있다는 겁니다. 아이스하버 어도가 연어 같은 특정 어종을 위한 어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와 함께 잘못 설치된 어도가 과거 동해안 하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저서성 어류인 칠성장어가 멸종위기에 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농어촌 공사는 아이스하버 도입 당시 경기도 성남탄천과 전남 장흥탐진강, 대구 달성 금호강 등 세 곳에만 시범 설치했을 뿐 강원도 등 다른 지역 하천은 배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취약한 게 하천 유량에 대해서 어도의 규모가 제도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 생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치수와 생태계 보존 모두 적합한 한국형 어도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원뉴스 차정윤입니다.